어어, 야야야. 야야야. 야야야야야! 야야야야야! 닥잡음아! 이리 와, 이리 와x3 도망가다가. 아이고, 저봐 형님! 이리 와! 어떻게 해! 일로 와! 아니 개가 왜 풀렸어? 저거다 한 번 틀렸어. 아이고! 큰일 났다, 이거! 이리 와! 아이고, 조용히 xu! 이 새끼들이. 형님, 그거 어떻게 된 거야, 닥 잡음이. 아이고, 닥파. 어이, 형님. 야! 누구 알어? 새끼야! 아니, 이게 뭔 일이에요?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아직 두 마리는 사는 것 같은데, 그죠? 이거, 이거! 간직자! 얘들 저기 있어요? 제가 잡을게요 야, 야! 괜찮아, 괜찮아 알았어, 너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너 지금 혼났네 아이고, 저거 왜 열렸대 참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주 가만히 있어, 너는 가만히 있어 여기 열렸더니 참 이 개가 이거 문을 다 열어놓은 거야 얘가요? 그래 가세요 네, 예, 예. 뚝붕I 네, 뚝붕I 야, 이거 흥분해 아이고, 아이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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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네, 왜 이렇게 했어 얘?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 아이고, 그냥 아주 난리 났네. 아니, 근데 형님 이거 조금 허술한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좀 하자고. 이들이 닭에 대해 되게 민감하네. 잘 이기는데도 닭만 먹으면 팍. 얘도 아주 난리네, 얘도. 순간 잘 난리시지. 아이고. 자. 누가 잡았지? 이 새끼 잡았지. 가자. 이리 와.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아무래도 진짜 닭장을 빨리 손봐야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, 형님?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게 닭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이제 망을 쳐야지. 이제 일단 못 나가게 보수 작업을 하자고. 응.